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은 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인단 말 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 주던 그 꿈이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다 그 모든 게 내겐 예뻤어 떠바랄 게 없는 듯한 느낌 오직 너만 날이 주던 순간들 다 다 다 지났지만 넌 너무 예뻤어 너도 이제는 요즘 나와의 기억이 추억이 됐을 거야 이번 주인공은 amp일 ی아 이 healthy 깜짝 예 앙 지금 해서 25